가자 이제 자 얼른 가자 줄을 너무 짧게 갖고 왔나보다 쌤이 데리고 나오면 긴장돼서 내가 줄을 짧게 잡아갖고 응가하는거야? 아이고 기다려 쌤이 갑시다 갑시다 쌤이 호쌍으로 가면 안되지 팁이 안달때까지 잠깐 올라가서 안됐다가 가라 엄마 사진좀 찍자 자 여기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 옳지 옳지 거기 앉아 이제 거기 앉아 하나야 하나 거기 앉아 쌤이도 거기 앉아 로또가 오면 맨날 쉬었다 가는 벤치 인데 여기가 쌤이 하나야 쨘쨘쨍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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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스타 가자 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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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야되요 한나 한나 얼른 가자고 자 가자 이제 가자 우리야 얼른 가야지 우리 아우 우리 로또보다 더한거 같아 우리 네네가 얼른 가자 빨리 빨리 네네야 엄마 좀 살려줘 빨리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고 하니까 걔 따라오는거야 얼른 가자 집에 가자 얼른 가자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빨리 와 집에 가자 우리 네네 집으로 가는구나 빨리 와 오빠 일어났나 한번 가자 아우 힘들어 힘들어 아우 기운이 쪽 빠진다 내가 저기 집으로 가자 빨리 가자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집에 가자 우리 네네 집에 가자 얼른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나 안갈꺼야? 남의 집 문앞에 올라가 앉아있어? 남의 집 문앞에서 부닐하여 남의 집 문앞에 올라가야 하다 이리 문에 네 이리 문에 네